오늘은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십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어부들이고 아주 초년병들입니다. 그저 마음이 순수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냐.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어보였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고 나서 갈릴리 해변에서 거물 찢어진 부분을 수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너는 평생 고기를 고기만 잡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해준다. 처음 만남이야. 베드로, 이분이 누구지? 그러고 따라간 거야. 그러니 베드로의 장모가 속이 상했지.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왔으며 왜 베드로는 그냥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의미로 만들어 주겠다. 너는 그 한마디에 와! 그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도 예수님을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미 알고 오셨어? 베드로가 지금 해변에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 안 게 아니라 베드로의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마음. 어떻게 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기도했겠죠. 그렇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길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왔고 베드로는 그냥 한방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버렸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베드로가 기도를 했다. 베드로가 기도를 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무슨 기도를 했길래 예수님이 베드로를 실제로 찾아갔을까? 베드로의 형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사촌 그 어부가 다섯 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 보통 일반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세리. 그러니까 세리라는 것은 그동안에 존재했던 인간 중에 가장 악질들인 사람이에요. 어부가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를 댕겨봐야 교회에서 알아줘야 안 알아줘요? 교회에서 별로 뭐 교회에서도 돈 많이 내고 그래야 좀 알아주지. 그런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됐어요.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보고 찾아가서 제자로 삼았어요? 베드로를 제자로 삼은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 사실 답변은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그 당시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철저히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갔다 하면 조건적 하나님 얘기만 듣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고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벌 줄 거고 이놈 할 거고 교회 잘 댕기고 열심히 댕기고 봉사를 잘하고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고 맨날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무식한 어부들 또는 세리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그래서 교회에 댕기다 보면 교회 지도자는 항상 돈 많은 부자들이 교회에 남으면 자기들은 별로 사람 취급을 어떻게 안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맨날 그런데 이 어부들은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 헌금도 많이 못 해요. 그러면 헌금 많이 한 사람은 복 많이 주고 자기들처럼 헌금 잘 못 하면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면 그럼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돈이 많아서 돈 내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많이 주셔야지. 당연히 베드로를 쪼개서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어부 무식하고 돈도 없는 어부들은 사랑을 안 하시는 그런 분이니까? 그런 분이면 곤란하잖아. 곤란해요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다를 것이 없어.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런 다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은 하나님이 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 이었으면 좋겠다예요? 아니었으면 좋겠다요? 자기들 같이 헌검도 잘 못하고 다른 교인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입장도 안 되고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런 어부들, 세리들 또 세리들 마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맨날 세금이나 뺏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내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든 일반 대중들이 다 생각하는 것처럼 저런 세리 같은 놈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가 그러면 마태는 절망이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 같은 세리들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면 뭐예요? 좋겠다지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딱 한 사람 빼놓고 가론 유다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적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저도요 제가 의고대학 경길 때 딱 하나님 욕하고 이러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나는 골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욕했거든 그러니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 없다고 우긴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없다고 주장한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나님이 욕을 많이 한 이 상구를 어떻게 딱 받은 거야 그러니 난 어떻게 와 이때까지 내가 없다고 주장하고 욕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 상구가 그때까지 나는 무신론자야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한 이유가 다 뭐예요? 그 대상이 어떤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이라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배우고 있는 조건적 하나님 그것이 식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욕한 하나님 욕한 이 상구를 하나님을 욕한 이 상구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딱 받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잖아 나 같은 놈까지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런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마음속 깊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맨날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그 회당에서 우리 지도자가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같이 무식하고 돈, 헌금도 잘 못하는 이런 별 볼일 없는 사람도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길을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뭐예요? 듣고 아! 베드로가 저기 갈릴리 해변에 사는 베드로가 나를 찾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여부가 되겠다고 말하는 순간 베드로가 딱 눈이 마주쳤어 그러면 우리가 눈이 마주쳤을 때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는 뭐가 통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통하고 있었어요 아! 이분은 이분은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뭐예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딱 보는 순간 통해 안 통해 그 통하는 순간을 저는 찌지직이라고 해요 찌지직 나를 따르라 나를 일생동안 기다리던 그 내가 받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가 오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본래부터 배운 게 없고 무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깊이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해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글을 쓰는 그렇죠? 와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부가 썼다고 볼 수 없는 이런 복음서를 다 기록해낸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정말 그 성령이 놀라운 지혜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와 놀라운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다 이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그 당시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게 하나님의 지지리도 복이 없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너무너무 세게 받았고 그 저주받은 이유는 뭐예요? 주로 죄가 많고 조상들이 죄가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린 결과로써 맹인이 되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죄가 많으면 벌주는 하나님이라고 조건적 하나님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선입견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요 이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제자들마저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유는 그 부모나 본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와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선입견을 이미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획기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3절 예수님의 대답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하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주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뭐예요 아니다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그 내용과 완전히 정반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틀렸어 아니다 아니다 아 뭐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 그에게서 지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어떻게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답변입니다 우리는 지구에 태어나서 지구에 어떤 몸으로 태어났어? 물질적인 몸으로 태어났대니까 뭐에 영향을 받는? 제가 맨날 써먹는 유기식한 단어 여러분 지금쯤 기억하셔야지 연력학자의 법칙 엔트로피 소위는 기억하나? 기억해놓을 자격이 있어 학생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 될 텐데 그렇죠 모든 물질적으로 형성된 물체는 엔트로피 영향을 받아요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는 공감적으로도 제한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구성이 딱 되면 이동하는 거리 이런 것이 어떻게 내가 얼마나 빠른 차를 타고 가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사 같은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엇처럼 전자가 제일 에너지가 낮은 궤도에서 어떻게 뛰었어? 퀀텀, 양자 도약 이동하는 과정도 없이 그냥 여기 있다가 부쩍! 우리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엔트로피의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지구상에 이렇게 물질적인 엔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로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지금 태어나 있어? 우리 죄요? 우리가 죄 증거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무슨 목적이에요? 우주를 어떻게 통일할 목적이야 내가 잘못했어. 여기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진리인지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진리인지를 판결돼서 모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게 맞아 라고 해서 우주에 지금 분열되어 있는 온 우주, 하늘과 땅은 분열되어 있어 이 땅의 생각은 다 조건적 생각이요. 하늘의 생각은 무조건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되게 하려하므라? 통일되게 하려하므라. 여러분 배웠잖아요. 배워도 다 잊어버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땅에 있는 것도 그것은 조건적 사랑 그러나 지금은 하늘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과 땅에 있는 조건적 사랑이 분열되어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하나로 이제 더 이상 분열되어 있지 않고 통일되게 하려는 그 우주 통일을 이루는 목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 우리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엔트로피의 영향을 받는 이 물질적인 몸을 가진 소위 인간, 사람.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사람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헐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물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자꾸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 물질적 차원을 나중에 벗어나게 되면 영적 차원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천사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는 결국 통일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우리를 불안전한 몸을 가진 물질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로 창조를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건적 사랑을 선택했을 때는 내 유전자가 어떻게 망가지고 꺼지고 그러다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켜지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을 주장할 때는 인간은 죽어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생기를 받으니까 다시 질병이 나고 유전자가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온 우주에서 다 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으로 가게 하는 것이고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결국 우리를 본래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하는 거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 목적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우주의 동의를 이루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우주에서 왕으로 타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하나님이 주장하는 무조건적 사랑과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은혁의 옳은가를 밝혀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천사들이 하나님 보고 지구에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왜 쟤네들은 지구에 저렇게 창조가 돼 가지고 이 흙으로 물질로 만든 원자로 만든 몸을 가지고 저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을까요?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들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주를 어떻게 통일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여 우리는 우주의 분열이 없다. 중요한 과업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런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런 흙으로 물질로 만들어진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할 때 아차 실수를 했다. 아차 하는 사이 그게 이제 포타시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정맥주사를 통해서 하는데 너무 많이 높은 거예요. 물론 그 환자는 이만간 경우에 그 환자는 베테란이었어요. 미국에서 베테란 그러면 이제 제한 군인이야. 옛날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군에서 연금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퇴역 군인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그때는 뭐 스무 살 때 이제 한국에 와서 전쟁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부상도 당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술 먹고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미국 대학병원을 구성하는 데는 반드시 그 퇴역 군인병원 그거를 베테란스 아드미니스트레이션 호스피털이라고 합니다. 그런 병원이 꼭 하나 껴요. 대학이 이제 그걸 맡아서 주사를 주고 그 다음날 회진을 도는데 그 환자가 안보여요. 밤새 죽은거에요. 물론 그 사람은 간경화가 심해서 결국은 죽을 환자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무언가 내가 그러면서 내가 아프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그 링게를 타야 되는데 그냥 정말 이래가지고 정말 제 마음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양심이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내 마음 속에서 여러분 인간은 이래저래 그 의사가 실수를 하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런 실수가 여기저기서 가끔 일어나요. 그래서 병원은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곳이야. 이게 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의사는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런데 아 하나님을 하나 이런 모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너희들은 다 뭐예요? 죄를 지켜되어 있어. 실수해. 이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죽어야 될 그 죄로 죄의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도 대신 예수님이 책임져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예수님의 용서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용서로 그래서 참 수년 동안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다 아셨겠지. 그런데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안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거운 짐짐자들아 그 죄책감 이런 것을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죄를 내가 다 껴안을 테니까 너는 안식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실수를 해봐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예수를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내 죄를 완전히 책임지고 사해 주셨다는 것이 드디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태어난 거나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배 속에서부터 맹인인거나 사실 같은 이야기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이렇게 태어났냐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해 주실 일은 뭐예요? 눈을 뜨게 해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러 이 땅에 뭐예요? 오신 것이다. 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배 속에서부터 맹인이 됐다면 배 속에서부터 뭐예요? 유전자 변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의학적으로 하면 누구 죄 때문이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거는 부모가 잘못해서 임신 중에 속상한다든가 억장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임신 중에는 정말로 진선미와 함께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임신 중에 뭐를 하라고 해서 태교 태교 태교를 해서 좋은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게 그 엄마가 가지는 생각 그 뜻이 애기의 엄마 배 속에 있는 애기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미쳤습니다. 정말 최첨단 후성 유전자의학적 사고를 한 거예요. 유전자는 즉,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목사님이 암에 탁 흘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배운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해? 우리 목사님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목사님들이 암에 굴리면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을 절을 10월달에 초청하신 그 목사님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트에 가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생기로 아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풍으로 넣어 주신 생기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암에 걸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어떻게 치유하셨냐를 나타내기 위하여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죠? 옳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이런 부정적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아들을 보내서 책임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휘받도록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각자가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 입니다. 끝까지 뭐예요? 무슨 죄가 많길래 저렇게 목사님이 암이라는 벌을 받으셨을까? 이거는 거짓말이다 아시겠죠? 저는 수현씨가 맨 처음에 본부장이 강제로 끌어올리다 시피 했잖아요. 본부장은 좀 그래요. 끌어올렸습니다. 그때는 이게 사과보다 더 빨개졌어요. 얼굴이 그냥 그런데 어저께 올라왔을 때는 훨씬 빨개졌는데 뭐예요? 훨씬 덜 빨개졌는데 오늘은 아주 애교있게 살짝 빨개졌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는 우리 수현씨 뛰어내리세요! 뛸 수 있죠? 네? 뛰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나는 이 정도는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내 마음이 더 확장이 돼. 더 포용력이 강해져요. 항상 확 긴장하고 있으면 외부에서 탁 건드리기만 해도 팍! 팍! 예민하게 적합적으로 반응하고 그러면서 내 유전자는 더 많이 꺼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연습을 하면 돼요. 연습을 이제 지금부터는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남편이 그 엄마를 못살게 바람도 피우고 속상하게 만들어서 그 죄의 결과로 배 속에 있는 애기가 장님이 되어버렸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진실은 아니에요. 더 높은 사실보다 더 높은 것은 뭐예요?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진실은 사실에 뭐를 더 첨가하는 거예요? 진, 성, 미, 사랑을 붙이면 탐자가 도망간 것도 어떻게 돼? 내가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도망갔다가 돌아온 것이 사실인데 거기다가 그 사실에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가미하면 뭐가 돼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야. 도망갔다가 돌아왔다. 그분은 이상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진실은 아니야. 그 사실은 아름답지 않아. 그 사실에는 뭐가 없어? 사랑이 없잖아.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가미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식 하나 기억하세요. 사실과 진실은 같지 뭐예요? 않다. 그러면 이 진실은 뭐냐? 진실은 사실에다가 플러스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미하면 드디어 사실은 더 이상 사실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은 진실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병도 현대의학적으로는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해봐야 그 치료들은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는 결코 아니야. 그래서 뭐라는 말이 있어? 기대수명 기대수명 왜? 낫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 치료를 해서 기대하고 있는 수명 얼마나 수명을 조금 더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병원에서는 기대수명 이라는 말을 씁니다. 병원에서는 치유라는 것은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현대의학을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유할 수 있어. 이런 햇소리는 안 해요. 현대의학은 정직해. 치유는 또 다른 범주에요. 현대의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치료. 치료. 그래서 무슨 약물치료 수술치료 방사성 치료 유전자 회복은 뭘로 됩니까? 생기로 됩니다. 그래서 치유 유전자가 완전히 복구가 돼서 치유가 돼 버리는 것은 그것은 생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현대의학은 생기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치료만 하기 때문에 기대수명 또는 치료는 치료인데 무엇을 위한 치료라? 연명치료 연명치료라고 합니다. 기간을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가 연명치료를 한다고 할수록 유전자는 더 망가지고 더 꺼지고 그래서 치유를 이룰 수 있는 그 생기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치유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어떻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서 저도 옛날에 하나님은 모를 때 의사로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왜? 연명을 해 줄 수 있잖아. 그렇죠? 이 치료를 안 하면 1년을 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치료를 내가 해주면 그 1년이 2년이 될 수가 있다. 가능하다. 그래서 지유를 우리 현대학은 지유를 목표로 하고 있는게 아니라 연명을 목표로 알 수 있겠죠?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어떻게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생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 그렇게 병을 낫게도 알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은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뭘 보여줘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기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셨다. 라고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른뿐이야. 라는 것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그렇게 불행을 태어나고 저주받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래도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 나의 문제로 나의 불행으로 말면 내 자신을 비롯하여 내 주위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유전자를 회복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야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이 질병을 감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병에 걸렸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오 정말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상은 불행할지 모라도 진실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정말 놀라운 진리가 나타나고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그러한 기회를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며 하나님의 생기로 지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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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